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생선과 도정에 미칠 영향과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 소개합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자유한국당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은 전반부에는 재판 진행 상황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요. 후반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 변호사님. 우선 김경수 도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두 가지인가요? 널리 알려졌다시피 드루킹 사건은 블로거 드루킹을 비롯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카페 회원 세 사람이 카페 회원 아이디들을 동원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일명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창을 통해서 추천, 비추천을 비정상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이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유죄 선고되었고,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하는 대가로 센다의 영사직을 제의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제도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지사입니다. 김경수 지사 말씀해주신 대로 1심에서 유죄 그리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까지 이어지고 했었는데 사실 오늘 시간은 2심 선고를 놓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재판부가 선고를 다시 미룬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변론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좀 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이렇게 더 하겠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이번에 변론 제기가 된 것이 특별검사 측이나 피고인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한 결론이 잘 안 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그건 동전의 양면이 될 것 같고. 지난 12월에 연기가 되었던 이유는 1심 판결문이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수사기록도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아마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까지는 검토가 좀 덜 되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이 들었고. 이번에 이제 기록을 좀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마는 유죄냐 무죄냐 심증부터 김 지사가 관여한 그 내용이 어느 정도냐. 또 거기에 따라서 김 지사한테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를 해야 되느냐까지 모두 이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다른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제기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제를 했어요. 잠정적이라고 토를 달기는 했는데 킹크랩 시험 받았다라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된다. 특검이 그걸 증명해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된다고 한 거고 그 반면에 그러면 그걸 부인하려고 계속해왔던 김 지사 측의 알리바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이건 김 지사 측의 타격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변론 전략에서는 무죄라는 것은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고하다라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변론 전략을 볼 때 아예 시연회 자체 가지 않았다. 그게 진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 지사 측의 변론 전략은 거기서부터 방어선을 굉장히 앞에서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1심 판결문에 보면 지나가면서 김 지사가 시연회 하는 장소에 있었다라는 사람 진술도 있고 또 오며가며 잠깐씩 얼굴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볼 때는 시연회에 참석한 것만큼은 잠정적인 판단이라는 전제를 뒀습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인정이 됐다. 그렇게 2심 재판부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오히려 1심에서 그 부분이 시연을 받고 그게 결국은 공모라는 판단으로까지 1심 재판부에서는 했었기 때문에 지금 김경수 지사 변호인 측에서는 2심에서는 시연을 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기각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그 자체로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공모 관계를 다시 더 본다라고 재판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른바 유죄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닌가요? 그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그 전략이 이제 통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8가지 정도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8가지 정도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밝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8가지 밝혀보라고 한 부분이 시연회를 보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시연회를 본 것을 전제로 해서 본 것을 전제로 해서 본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김 지사 측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해 오다가 거기에 관해서 현명을 하려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송적으로 형사소송적으로 변론의 전략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 부분 저지선이 뚫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재판부가 궁금해하고 밝혀보라 하는 부분이 꼭 따지고 보면 김 지사 측에 꼭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범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심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이 일부 알리바이 입증 현장 부재 증명 입증하는 게 실패를 했다 저는 치더라도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성명을 요구한 그 사항에 대해서 현명을 잘 한다면 또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킹크랩션의 피고인 김경수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해서 이 쟁점 사항들을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게 여덟 가지였네. 일곱 가지가 아니고 여덟 가지요. 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도에 나오기를 여덟 가지가 김 지사하고 드루킹이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후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김 지사는 19대 대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 다음에 민주당의 여론 형성 조직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기까지는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그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 업체들이 비정상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들였는지 그 다음에 포털 업체들이 정치 기사나 의견 표명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업무방해라는 그런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업무방해의 그런 결과가 왔느냐 하는 그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루킹으로부터 처리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공범 관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공범 관계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단순한 보고만 받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이걸 시간차순이라고 해야 하나요? 킹크랩 시연을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이제 그래서 개발을 승인했다. 이 취지의 진술의 신빙성 이거는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 이 입증은 전적으로 검찰에서 특검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것도 이제 유죄라고 아니 개발 승인 끄덕여서 개발 승인한 거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제 시연을 한 걸 보고 이제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나오면서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다 보고를 하느냐라고 드루킹이 얘기했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거 그럼 거기 추가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건가요? 특검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유기적인 일체로 어떤 범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김 지사 측 얘기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 드루킹 일당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갖다가 보고를 받고 리액션 정도를 한 거지.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어서 내가 댓글 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 보고만 받았는데 왜 그게 내가 공범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아마 근본적인 논리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게 이제 김 지사 측의 방어 논리라고 하면 그게 반대되는 그러면 특검 공범으로 보는 이유는 그 상황을 놓고 보는 이유는 뭐죠? 네, 가장 또 특검 측에서 들은 또 반대논거는 그 이제 작업을 할, 작업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댓글 작업을 할 URL을 이제 특검한테, 드루킹한테 주고 그랬죠. 드루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불화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은. 1심 판결문에 보면은. 1심 판결문에 보면은. 그동안에는 휴가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댓글 작업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또 약간의 상황이 좀 달라져서 URL을 보냈는데 댓글 작업을 하고 이제 완료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리포트를 하고 이런 걸 볼 때는 기능적인, 유기적인 일체가 되어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선대위의 사람들을 넣었다는 것인지 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그 일본 대사 아니면 오사카 영사, 센다이 총영사 이 영사직을 제의하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논거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천하여 넣어주는 만큼 그만큼 서로 유기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렇게 본 겁니다. 확실히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언론지상에서 접하는 부분과는 또 달리 이제 좀 많이 어렵고 또 이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이제 좀 쭉 뿌리가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재판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공범 여부를 좀 가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범 여부를 좀 가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앞서 언뜻 얘기했다시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공범이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몇 월까지 그냥 보고만 받았다면 공범 아닙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걸 못하게 말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공범이 될 예지는 있는데 법률 이론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척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가능한데 그거를 말리거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담해서 똑같이 행동을 한 것이냐 하는 것은 법률적인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법률적인 의미로 1심 판결문에서인가요? 공동정범 하는데 그게 바로 공범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관여의 정도가 어떠한지도 성명상에 있는데 그게 이제 똑같이 공동정범이 되느냐 아니면 또 방조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냐라는 것도 성명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재판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논의를 아니 이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의 특징상 이게 일단은 김 지사 측은 아예 이제 킹크랩 시연 못 봤다부터 해가지고 해온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죄 추정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죄 판단을 1심에서 받은 거고 2심에서도 일부 부인했던 부분들이 또 부정된 거고 이런 상황을 그냥 보면 형량이 낮아지거나 이럴 수 있는 재판의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죄 무죄에서부터 결과는 열려 있다고 일단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형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죄하고 컴퓨터 사용 업무방해죄는 형을 두 개로 선고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와 관련된 거는 신분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형을 두 개로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사람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르면 형은 한 개를 선고하는데 선거법 위반죄는 두 개를 각각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사용 업무방해죄하고 선거법 위반죄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다이 영사직의 대가로서의 제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댓글 조작 작업하고의 대가 관계가 부인된다면 센다이 영사직 여기도 무죄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다 내지는 그냥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러면 형량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 공범이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내려갈 수도 있고.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모든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강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거고요. 일반 이런 형법상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징역형인가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직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던 거는 이제 뭐 어찌됐건 어떤 식의 판결이 나오건 이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될 때인데. 네.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되면 우리 법률심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형량을 높이고 낮추고 이런 거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유죄냐 무죄냐 제대로 판결한 거냐 아니냐만 놓고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심에서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도 또는 이제 무죄나 유죄나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 자체로도 이제 어떤 이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1심에서 워낙 이제 사실 형량들은 다 높았잖아요. 이건 다 이제 직을 잃게 될 그런 형량이었으니까 그렇게 선고된 거였으니까 2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건가. 줄어들어서 그런 어떤 뭐 이제 직을 상실할 그 정도의 이제 형량 아래로 뭐 이렇게 뭐 빠질 수 있는 건가. 그냥 일반인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른바 도 아니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 결국은 뭐 대법 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2심에서부터 이제 그게 쟁점 아닐까. 그래서 주위에서 많이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거는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반대 유죄를 계속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임이 될 거다. 그래서 유죄가 되는 거라면 이제 이른바 김 지사 측이 이제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또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듣다 보니까 아까 뭐 앞쪽에서 좀 나온 말씀이시긴 한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셔서. 가능성은 유죄가 된다면 이거를 직을 유죄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무죄 일부 무죄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를 받든지 아니면 뭐 방조 정도로 인정을 받든지 한다면 또 뭐 법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조, 방조죄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까? 필수적으로 감경하게 돼 있습니다. 방조화 인증이 되면은. 이게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온 바를 저도 보니까 다음 달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 의견서를 3월 4일까지 내라고 했고. 그래서 다음 기일이 3월 12일 오후 2시인데 아마 재판은 훨씬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3월 12일이면은 우리 앞서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한 달에 한 번씩이었나?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해왔잖아요. 이거 재판부가 그냥 정하는 거죠, 이거? 재판 일자를 정하는 건 재판부의 정권이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서서 이렇게 쭉 심리가 필요하다고 열고한 그런 쟁점들 8가지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그냥 이거는 그냥 추정이죠, 추정. 이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재판이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게 제가 김 지사 측 변호인이라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각각 이게 이제 내용을 해명하는 데도 쉽지 않은 내용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또 조사도 많이 필요한 그런 거라서 이게 드루킹 특검법에서는 굉장히 심리를 빨리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시간을 이제 아마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그냥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조회나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재판부를 통해서. 그거 증명하는 거는 특검 측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 측에서 피해 자료를 받든 뭐 이제 공모했다고 볼 내용들 분류하고 그런 거는 특검 측. 피고인도 그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상 네이버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 업무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공모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내보이는 거는 특검 측에서. 특검 측에서 하는데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문 사항에 보면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댓글, 불리한 댓글에 각각 작업한 게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사실을 피고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이렇게 많았다. 네. 그리고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피고인 측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이 마냥 길어질까요? 일단 총선은 넘어갈 것 같고. 네. 그거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한 3, 4개월 이상은 적어도. 뭐 이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라고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데. 네. 그런데 다 모르니까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다 더 모르니까. 그래도 이게 3월에 한다고 했으면 3, 4월쯤에 끝나는 건가? 총선 전에 끝나는 건가? 총선 전은 아니고. 그럼 이게 1년, 2년 끌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몇 달이면 되는 건가? 제 사견으로는 올 하반기 정도에는 결론이 날 건가 같습니다. 그 결론이라는 거는. 항소심 판결. 항소심. 2심 판결이. 네. 내려질 건가 같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그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 얼마나 또 걸릴까요? 그게 대법원은 법률 심의고 심리를 역시 6개월 안에 해야 된다고 법은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관한 건 정말로 가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긴 거는 3년씩, 4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고. 또 한 1, 2개월 안에 심리 불속행이다 그래가지고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거는 더 항소심보다 더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4.15 총선 또 경남 도정.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변론 재개된 부분들. 그리고 사유와 쟁점을 다 이제 재판부에서 밝혔고. 이게 이제 진행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총평.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두 의원분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드리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온라인 정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킹크랩 시연을 직접 김 지사가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시나 성인을 했느냐 안 했냐. 이것이 사실은 핵심적 쟁점이었죠. 2심 판결에서. 그런데 이제 김 지사 측은 온라인 정보 보고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또 특검팀에서는 분명하게 보고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심에서 상당 부분 이것에 대한 진의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21일 날 선고를 한다라고 잡아놓고. 이제 밥이 다 됐나 싶어서 뚜껑을 여니까 아직까지 뜸이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의 고심이 상당히 녹여있는 이번에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장과 주장이 맞붙이는데 재판부에서 김 지사 측에서 주장했던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용하지 않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잠정적 결론이라고 얘기하면서 받은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라고 판시를 했단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더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 그것 아니냐라는 저는 판단이 드는데 잠정적 결론을 좀 스프르게 내린 듯한 측면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들이 있고요. 어쨌든 2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1심에서 주요 다투었던 보고받았느냐 하면 이것보다는 공동정본관계와 관련해서 공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해서 심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8가지 요구를 한 거거든요. 추가 심리. 그래서 재판부의 고심은 풍부에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그 판결은 대단히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결정 자체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그것이 일정 정도 대부분 다 용인이 되는 이유나 설득이 있는 판결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와 설득을 가지기 위해서 추가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2심 심리 과정에서 법정에서 배노인과 또 특검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유제냐 무죄냐부터 만약에 무죄면 왜 무죄인지 또 유죄면 왜 유죄인지. 그럼 가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럼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어떻게 정할 건지.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연동되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저는 쉽게 말하면 결정이 되면 선거법도 저는 다중적으로 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쉽게 성립이 안 돼버리면 저는 선거법 위반도 관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잠정적 결론이 되는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특검팀이든 김 지사 측이든 간에 재판부는 두 쪽 다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와 주어진 기회를 특검은 특검 대로 또 김 지사는 김 지사 대로 최대한 자기가 유리한 쪽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의원님 어떻게 총평해 주신다면요. 그렇지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리적인 말씀을 다 주셨고 또 우리 송선호 의원께서 밥 만들려고 하다가 아직 뜸이 덜 들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 측에서 볼 때는 이게 죽이 되어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죽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 경상도 도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의 변론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루아침에 또 변경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법리적인 문제는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않고 정무적으로 볼 때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이 어느 측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도지사의 직은 굉장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한테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변론을 좀 더 해야 됐다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게 재판장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킹크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에 대한 결론은 일정 부분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단수조항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정도 밝혀짓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뭘까. 여기에서 볼 때 과연 공격자들한테 영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의회의 입장에서 안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지사로서 공직은 일반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도지사가 영이 있어야 되고 부지사 영이 있어야 되고 의장은 영이 있어야 되고 영이 쓰지 않으면 이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간에 변론도 해야 되고 빠른 시간에 나름의 재판부의 결론도 나아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피로감도 주지 않아야 되고 도정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일들을 차곡차곡 하려면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 결론이 빨리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 했었던 건데 그 결론이 빨리 안 난다니까 그런 뭐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이 지금 재판이 뭐 늘어지게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재판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번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혹자는 이 자체 이 판결을 이번에 내리지 않은 것.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판결을 늦춘 것 자체가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라는 그런 서랑설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총선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죠. 이게 왜 이따 보는가 하면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판도 그렇지만은 우리 경상남도가 굉장히 지금 경기 부양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 가치의 영향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도지사의 신뢰 문제 또 도민들의 도를 바라보는 문제점 등등 보면은 영향이 꽤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기 부양 측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가 경상남도가 아시다시피 기체를 많이 내었습니다. 기체를 4,500억 원 정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SOC 사업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당에서는 반대도 많이 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송순호 의원님 정당의 수에 눌려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지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실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 판단을 해주심에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상남도가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농업 부분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과정에 총선을 또 치러야 되고 또 도지사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게 결국은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놓고 봤을 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는 쉽게 따지면 여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악영향이 될 것이고 그걸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총선의 결과가 당락을 자지우지한다는 건 아니겠죠. 영향이라는 것은 극단의 영향이 있습니다. 민심의 위반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송 의원님. 이번 사건 판결이 사실은 미치는, 판결이 났다면 저는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 오히려 판결이 났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것이 유죄가 났으면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핵폭탄이 틀어진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무죄가 나면 민주당에게는 반대로 승기를 잡는 그런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번 사건 자체로 놓고 보면 판결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판결이 결론에 따라서 이게 관여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나 또 선거와 관련 영향, 쉽게 말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댓글 조작 등 이런 것들, 이 판결을 통해서 앞으로의 선거의 영향에도 심리학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어쨌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번 총선에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 어쨌든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는 총선은 평소에 가진 평상심으로 좀 바라보고 선택을 하시면 별 영향이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이제 변론 재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병을 요즘 그런 SNS를 통해서 많이들 하는데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 될 수도 있다. 도민 여러분께는 송구하다. 도정 한치의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 이런 일단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거는 물론 그런 각오를 밝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우려를 내포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왔던 것보다 더 어려운, 어렵고 힘든 길 될 수도 있다라고 한 거는 뭐 이제 그 본인이 느끼는 바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뭐 잠깐 잠깐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결국 결국 경남 도민들 또 이제 경남 도정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이제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경남 도정에 미치는 영향 일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 의원님? 도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 조금 전에 김 지사께서 밝힌 신경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실은 누구든 간에 선거, 누구든 간에 재판의 인류가 되면 그 많은 신경들이 재판에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의 자기의 에너지를 도정에 쏟는 것과 뭐 그중에서 5%든 10%든 간에 선거에 어쨌든 재판에 그런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고 일종의 영향을 낄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남 도정이 김경수 도지사 혼자 운영하는 거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도정은 이게 거의 몇십 년 동안 도정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해왔고 도정 자체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그것 때문에 도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4천여 우리 경남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각종 국장이든 과장이든 그 밑에 이제 조직에서 자기가 맡은 인물들을 충실히 하고 있고 경남도지사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도정 철학과 방향을 제시를 하면 그거와 관련돼서 정책이 생산해내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부서에서 책임 있게 집행을 한다는 믿음이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의회라는 공간이 있어서 견제를 할 수 있고 또 감시도 할 수 있는 기관과 기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김경수 도지사가 여전히 재판에 계속해서 지속된다 하더라도 크게 도정에 어쨌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는 않고 오늘 시스템에 의해서 하니까 경남도민들께서도 그냥 편안하게 평정심을 가지시고 일상생활에 임하시면 김 지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변화 없이 자질이 진행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제 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공직기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령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가 너무 길어지면 대두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 또한 없는 거는 아니라서요. 그렇게 일정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 의원님은 경남도정에 미치는 영향... 지금 저희 우리 송순호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스템에서 행정은 움직이는 걸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지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구속이 되어서 지사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투쟁도 하고 심지어 밤을 새워가면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가 일반에게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권한 대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정무적 판단은 표를 받은 선출직인 지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쟁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남부 내륙철도나 저희들 밀양이 지금 유치한 스마트판밸리라든지 국책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지방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메꿔오고 있느냐. 지사의 인증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국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존경해야죠. 그런 부분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도정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올해 경상남도에서 핵심 도정 세 가지를 내놓은 게 있죠. 청년 특별도 교육 인재 양성 특별도 그리고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이렇게 크게 기치를 내건 건데 이런 어떤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거나 이럴 거는 아니겠죠? 승부 자체가 났으면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만약에 했으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조금 했던 대로 이 심이 언제 끝날지 그러나 대부분까지 상정을 해보면 이 재판이 사실은 6개월 안에 끝날지 아니면 1년, 2년이 가도 끝이 날지 않을지 조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도정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여유롭게 행정을 챙길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라고 역시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경남 도정에서 밝힌 네 가지 키워드를 보면 조금씩 했던 청년, 인재 양성 그리고 이제 지역분권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서울과 수도권과 경쟁하고 대항할 수 있는 동남권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서울 지역과 어쨌든 경쟁을 한번 하겠다. 그리고 말이 이제 노는 얘기지만 많은 변화와 혁신들이 있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가 도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하겠다. 이 네 가지 이제 과제를 내세웠고 핵심적 방향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에 대한 핵심 방향은 이제 선고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쪽으로 저는 오히려 안정성을 더 찾은 것 아니냐라고 거꾸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게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동의하세요? 네 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김정은 지사가 이 신년사에서 내세운 거거든요. 그 세계의 특별도시, 청년특별도시, 교육특별도시 동남가를 경제권으로 묶겠다. 동남가를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거는 참 옛날에 김두관 지사 때부터 이게 저희들 쭉 곧 해오려고 하는 우리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 동민들이 지금 묶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층이다 보니 대한민국 국가가 어려운 중에서도 사실은 경남이 굉장히 어려우면 처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일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거죠. 인정은 해야 되고. 아니,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제조업이나 조선경기나 등등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우리 지금 경상남도에서 경남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래서 떠나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경상남도에서 엄마, 아버지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텐데 경남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자꾸 반론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청년특별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지사가 키워드를 잘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청년들이 경상남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남도에서 고향에서 공부해서 다시 돌아와서 경상남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이게 특별히 특별 도시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속 키워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논리에는 소위 말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한국 사회의 패단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역 분권화 시키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구 유출 문제라든지 청년 유출 문제라든지 인재 유출 문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백 프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동남권 지역에 있는 연담 도시를 통해서 수도권과 강력하게 경쟁할 수 있는 메가 시트를 만들겠다. 이것을 통해서 떠나는 청년도 잡아내고 또 유출되는 인재도 다시 도리게끔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과제로 내놓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김영수 도장이 밝힌 2020년도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는 100% 찬동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협조를 하고 도민들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못하신 말씀 첨가하시고 싶은 말씀은 간략간략하게 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다 재판이든 아니면 평가든 앞으로 바람이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영상남도 도민들이 풍요롭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자는 그런 공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가 간에 그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다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윤님. 재판과 관련해서는 공모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핵심적으로 다룰 텐데 저는 경상남도의 경제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야를 합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공동정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수 지사가 우리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경상남도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20조 원이 넘는 3대 국책사업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것이 남부내륙철도 그다음에 진해 신앙에 대한 스마트 대형 항만 그리고 스마트 산단과 강소연구특구 지정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만 하더라도 20조 원이 되고요. 진해 신앙만 하더라도 아마 경상남도에서는 아마 이제까지 있었던 국책사업 중에서는 가장 대형 사업일 겁니다. 한 12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 20조 원 정도의 국책사업들과 관련해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충분하게 경상남도의 경제발전이라든지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마중물이 충분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정혁신, 사회혁신, 경제혁신 이거와 관련해서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경남도가 저는 많이 좀 바뀔 거라 생각하고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재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여곡질이 있긴 하지만 도민들 모두가 하나로 좀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마지막이시네요.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국가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김경수 도정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판 등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조금씩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도민들이 함께 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금 현재 혁신, 혁신 아까 금방 우리 송순호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혁신을 위하여서 경상남도가 몸부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혁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의 씨앗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 하신 말씀처럼 끼리끼리 문화, 패거리 문화, 패거리 정치 이런 걸 좀 버리고 경상남도는 서로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위하고 칭찬하고 해서 밝은 그런 경상남도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좋네요. 그러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지사 개인의 거짓뿐 아니라 경남 도전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당연히 경남 도민들로서는 재판 결과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포커스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